매드 쇼컷 조성원 플래시 진필호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5분 2라운드로 치러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오바이드 펀치를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바디킥 그리고 안면적 자발하코 닉킥 3번의 닉킥 쫓아갑니다 내 왼발들이야 케이지 가운데 조성원 반대로 그만큼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체력적인 소모 그리고 위험성 이런 것들은 높아지겠죠 네네 지금 펀치 진태현 선수의 펀치 좀 들어갔었고요 조성원 선수는 들어와라 들어와라 계속 어필하고 있죠 조성원 바디킥 그리고 레프리가 제지하기 이전에 근소했기 때문에 경매했기 때문에 넘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전부거리 셔프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압박하라고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키가 어쨌든 피지컬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선수는 계속 움직이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 건 맞고요 이제 이두 쪽으로 압박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진태호 선수가 다리 붙잡은 상태에서 계속 조성원 선수가 밑에 깔려 있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테이프다운을 못 뽑아내면 쓰러트리지 못한다면 본인의 차량만 엄청나게 소진된 상태에서 스탠딩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이드 마운트 굉장히 유리한 상황 나왔고요 시간은 1분 약 20여초 남았습니다 진태호 선수가 지금 기회를 살리지는 못하면 오늘 판정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1분입니다 60초 남은 자 브리티시도 수입됐습니다 수입됐습니다 네 자 바운딩 오른손으로 주먹 공격 자 뒤축에 타면서 아 잘못 왔네요 네이킥 네 자 못 빠지게 또 막아두죠 자 앞서 그 사이드까지 갔었는데 그 상태에서 브리지로 빠져났던 조성원 선수였습니다 조성원과 진태호 선수의 오늘 MMA 라이트급 경기인데요 자 몸통 뒤킥 자 마지막 빠져나왔는데 아 두 선수 모두 피니시 브로우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주 끈질긴 경기를 선보인 네 그렇습니다 조성원과 진태호 선수입니다 조성원 선수가 오늘 판정승을 기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2라운드 후반에 보여줬던 조성원 선수의 끈질긴 압박입니다 출연을 확인하면서 준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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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similarly realisiert 자 현 Week식 실례 400단체 요즘 일반적으로 자 지금은 빠지면서 왠선 여유 있습니다 조성완 자 어딘세요 왠선 자 그 상태에서 왠선이 있습니다 다시 라이트 계속 몰고 있습니다 오 멋진 스텝까지 보여주는데요 춤을 추면서까지 여유를 보여주고 있는 조성완 잽을 계속 던집니다 조성완 다시 라이트 암퍼컷 이지스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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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다가 갑자기 전진 스텝 밟으면서 선포치 바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스타일이고요 오우 백스피블루 1분 30여초가 남아있습니다 2라운드 프론트킥 밀어내고 있는 조성완 자 이제 1분 좀 넘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도 몽이 잡혔습니다 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진세 자 지금 살짝 풀렸어요 풀립니다 풀립니다 아 좀 더 이제 카운터로서 예 막바닥치려고 하네요 네 거기 안넣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들어옵니다 강경전 자 왼손 툭 던지고 다시 라이트 들어옵니다 원투 조성완 네 라이트 더 들어옵니다 시초사인 오우 지금 원투 다시 라이트 다시 왼손 조성완 자 이제 경기 종료 직전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대신 이정수 블루 3대0으로 블루코너 3대0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이 나왔습니다 블루코너 이진세 선수가 AFC 데뷔전 승리를 차지합니다 다행히 전원일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